한국의 인공지능 AI 관련 특허수가 미국의 20분의 1에 그치든 등 기술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현대경제연구원은 AI 보고서에서 한국의 AI 관련 특허수는 306건으로 미국의 20분의 1,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도 최고기술 대비 75%에 불과하고 아직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보고서는 세계 AI 산업의 시장 규모가 매년 14%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구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